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우리 곤충하모니에 굉장히 많은 파충류들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할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데려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크레스트 개코도 지금 약 20마리 정도 가량 들어왔고 그 다음에 레오파드 개코도 80마리 정도 가량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들어온 것들이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슈퍼하이포 텐저리네라에서 슈아텐 있죠 슈아텐 다 컸을 때 이렇게 생긴 친구 자 그 다음으로는 알비노 알비노도 들어왔습니다 알비노도 다 컸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맥스노우 맥스노우도 굉장히 하얗고 이쁜데 나중에 크면은 약간 하이엘로처럼 되긴 하지만 맥스노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이죠 자 이 친구도 나중에 크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로 슈아텐 발디입니다 슈아텐 발디 자 이번에 슈아텐 발디랑 다른 개체들이 사이즈가 굉장히 다 좋게 왔어요 자 빅베이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왔고 퀄러티가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와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자 이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은 우리 규리처럼 되는 슈아텐 발디가 됩니다 네 그리고요 또 들어온 건 슈퍼스노우 자 거의 갤럭시랑 거의 똑같이 생기는 슈퍼스노우가 진짜 이뻐요 자 슈퍼스노우는 정면을 봐야 됩니다 정면 얼굴 자 보여드릴게요 안녕 자 슈퍼스노우 거의 갤럭시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슈퍼스노우는 빠질 수 없는 레오파드겠구요 자 이 친구들도 들어왔구요 자 전에 있던 개체들은 다 분양이 돼서 지금 몇 마리씩 조금씩 다 데려왔어요 자 그리고 루시스틱과 알비노루시스틱인데 이 친구들도 굉장히 이쁘죠 자 색깔이 오묘합니다 짜잔 목의 점과 등의 점이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블레이징 블리자드 이 친구도 빠질 수 없죠 사실 제 눈에 이쁜 개체들만 데려오다 보니까 다 이쁜 개체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도 있구요 자 그리고 크리스드 개코 다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노멀부터 할리퀸 뭐 핀스트라이프에서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 곤충아무니 오셔서 할인도 받으시고 서비스도 많이 받아가세요 오늘 영상은 짧게 오늘 어떤 개체들이 들어왔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참으면 이제 시험 기간이 끝나고 방학도 오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힘내시구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간단히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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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